한덕수 국무총리는 달빛 철도가 장차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돼 남부 지역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덕수 총리는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 64주년 2.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.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산단과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,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신산업 육성, 신공항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또 일자리, 인재,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